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마지막엔 12명을 딱 추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2시간 동안 머리 사냥을 사냥 아 진짜 잔인하다 2시간 동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 혹시 배고프.. 지금 배고프신 분 계시면 저걸 가져와서 좀 음식 먹으면 체할 거 같아 일단 먹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아 너무 뜨거워 맛있겠다 젓가락도 12개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아이 그럼 손으로 먹어 인정 그게 진짜 모르는 거야 손으로? 치킨 형들 형들 여기 포크가 다 있어요 과감하게 다들 드시네 잘 먹겠습니다 밥 됐어요 밥 됐어요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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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맛있다 오 맛있어 저 뭐예요? 저 뭐예요? 요리 잘하시는 분 저요 요리할 줄 아시는 분 저요 우리 두 밖에 없네 네? 우리 두 밖에 없네 왜요? 오 망했는데? 김찌개? 김찌개 같은 거 잘하세요 김찌개 볶음밥 전장찌개 와우 퍼펙트 물인가? 여기 아니에요 저기가 다비다 여기야 다비 너무eza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었어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었어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었어 진짜 여기가 집이면 좋겠다 바나나 가끼러 여기 다치야? 요리가 짱이야 형, 형, 같이 형,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챙겨갈 거, 제가 주스 같은 것도 챙겨갈까요? 가자, 챙겨가자 응 이것도 다행이다 바나나 챙겨갈까? 네? 챙겨갈까? 의주 형 바나나 좋아하더라고요 형, 뭐야? 쟤 이 씨길래 어, 진짜 있어요? 오, 대박 야! 오, 대박 오, 우와 오, 고맙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저희 이거, 이거 이틀에도 안 갈 것 같은데요? 슬슬 물린다 저 그게 걱정돼서 지금 벌써 배불러요 나도 지금, 나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맛있긴 맛있는데 행복한 만큼 잔인하다 야, 적당히 먹어 둘, 둘, 셋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